아이스크림 나도 씻었잖아요. 근데 뭐 하셨어요? 그냥 소속물 부팅 한사씩 놀았는데 아, 아기랑? 아기랑. 아기랑 놀았습니다. 맛있는 거 뭐 먹은 거 없어요? 저는 어제 바베큐 먹었어요. 캣사스 바베큐. 잘 나왔습니다. 와아 집에서 계속 잤어요 저는 통화만 하고 못 가니까 집에서 자다가 싸운 것 같아요 싸워나 갔다가 이제 저기 밥 먹으러 왔죠 다운 것도 안 했어요? 집도 안 가고? 부모님께 연락드렸어요 가족 단톡방 다들 즐거운 추석 때라고 혼자 있으니까 봉화하던데 어제 뭐 먹은 건 없어요? 밖에서 지혜병이나 밥 한 그릇 먹었어요 이게 추석인지 설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공자는 언제 마지막으로? 저요? 저 수술하고 그때일걸요 아마? 하이 안녕? 아니 나 올스타 때 올스타 때 갔다가 이게 마지막이에요 안 먹는 게 가야 용돈은 자수 드리죠 평소에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할머니 집 가고 밥 먹고 뭐 먹었어요? 할머니가 주신 법 그 전 잡채에 가야 됩니다 가족들 배고 왔어요 서울 가요 서울요? 네 뭐 먹었어요? 뭐 먹었더라? 락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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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레알비 와이프랑 데이트요 어디 가셨어요? 하창이요 오 수고하셨습니다 집에서 푹 쉬셨습니다 수고하셨다 추석 때 뭐 하셨어요? 어제 뭐 하셨어요? 뭐 했길래 어제 2홀드 가서 죽을 뻔했어 어 2홀드 와셨어요? 응 애들이랑 놀아준다고 하이 어제 뭐 했어? 2홀드 가서 힘들었지? 하이 어제 놀이기구 타서 놀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자 신용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아기 봤어요 어디 가셨어요? 수정만 봤어요 전 집에 가서 와이프 요즘 밥 먹고 아기랑 놀고 전 전 많이 먹었죠 추석이 어제인가요? 네 어제 방콕이요 네? 밥 먹었어요 과연? 과연? 집밥 갈비 전에 영화 봤어요 무슨 영화 봤어요? 여름 이번에 나온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영화만 봤어요? 네 여름 무슨 터널이었는데? 오 어제 뭐 하셨어요? 우리 슬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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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립? 오케이 샤브샤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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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도 추천이 있으세요?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다 서울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갈 것 같고 네 외관칩도 가서 다 인사드리고 왔어요 뭐 먹었어요? 갈비랑 간장게장 이런거 샤브가 첫 퇴근길 읽었죠? 네 어? 미쳤게 방금 안 했어요 방금 안 했어요 방금 안 했어요 방금 안 했어요? 아무도 별 편인 줄 알죠 저 먹으러 안 갔어요? 네 장애만 있어요 네 장애만 있어요 장애만 샀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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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뭐 드셨어요? 고기요 무슨 고기? 돼지고기요 막창고 어디가? 바로 막창고 문찬 문찬 저 들어오고 저 친구라고 다음에 또 부산 언제 왔어요? 부산이요? 부산? 저번? 저 저번 주 방금 2주 정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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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안 나가셨어요? 네 좆파 있어요 네 좆파 있어요 네 영수영수영수는 얼마나 잘 나왔어요? 작사인데요? 아니 영삼만 이기라 누가 줘야죠?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? 얼마나 잘 두다가 줘야죠? 누가 한 번 먹어도 돼요? 고기요 뭐 맞아요 고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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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가 주석이죠? 네 어제 어디 갔다 왔는데 저를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인 줄 알았다고? 유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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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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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처음 가봤는데 저라고 왔어요 평상 갔습니다 평상 갔습니다 한 번에 뭐였어요? 운동하고 쉬었어요 집에서 그냥 쉬었습니다 네 뭐하고 쉬셨을까요? 야구 봤어요 네 어제 뭐였어요? 어제 뭐였어요? 어제 뭐였어요? 추석이 언제였어요? 어제요 이제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었어요 뭐 먹었어요? 그러니까 이제 누워있어요 네 기다려 기다려 추석이 어제 추석돼요 어제 기지막상에 전신대에 일어났어요 현준이랑 저 어디야 칼국수 먹으러 왔어요 커피 한잔 사들고 야구장 와서 연습했어요 열어가 проєct 현준이랑 둘이 최선의까지 3시 엄청나게 해주세요 엄청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